죽은 나무나 또 가시나무, 가시오가피 등등, 복숭아나무, 귀신 쫓는다고 보통 어디서 듣고 그런 물건들을 지니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냉장고 위에 올려놓으면 또 괜찮다고 해서 올려놓으신 분이 계신데 그거 정말 안 좋습니다. 그거 하시면 안 돼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과 국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인데 시청해주시면 집에 들여서 안 되는 물건들. 안 되는 물건. 있겠죠 선생님? 당연히 있지. 짚어주세요 선생님. 강가나 바다 돌 주워 오는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강가에 있는 돌을 주워 오는 행위 말씀하시는 거죠? 네. 그리고 죽은 나무. 강가에 있는 돌은 저희가 속순이라고 해서 집으로 들였을 때는 안 좋은 기운들을 가지고 있고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을 가지고 오셔서 풍을 맞는 사람들도 있고요. 몸이 많이 또 안 좋은 상황에 놓인 그런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돌을 주워 오고 또 일반 가정집에 돌을 두는 행위는 서간에서 좋다 소리를 못 합니다. 동법이 조금 탈이 나면 정말 안 좋아요. 죽은 나무나 또 가시나무, 가시오가피 등등. 복숭아 나무. 귀신 쫓는다고 보통 어디서 듣고 그런 물건들을 지니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냉장고 위에 올려놓으면 또 괜찮다고 해서 올려놓으신 분이 계신데 정말 안 좋습니다. 그거 하시면 안 돼요. 집에서 키우는 식물은 선인장, 침엽수 같은 거는 키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금전수, 돈나무 같은 게 좋겠죠. 복을 부르는 풍수. 말씀해 드릴게요. 현관에 신발은 항상 가지런하게 두시는 게 좋고요. 쓰레기 더미 치우시는 게 좋습니다. 현관 쪽에 물소리가 흐른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물소리가 흐르거나 물레방아 혹시나 또 오앙 그런 물들이 조금 있으면 아주 마음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기운을 잠재울 수 있고 숙재울 수 있다. 풍수와 인테리어를 잘 배치하고 선택해서 한다고 해서 일확천금이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생기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가 사는 데에 유익하다면 해서 나쁠 건 없잖아. 그렇죠? 그러니 사랑과 사랑과에 맞지 않는 인연도 있듯이 물건과 또 자리에도 맞지 않는 인연이 있겠죠. 그러니까 고른 조합은 음과 양의 기운을 조화를 잘 맞춰서 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거실은 최대한 밝게 하시는 게 좋아요. 하사한 분위기로 바꾸시고 바닥 벽지도 하사한 톤으로 바꾸시면 복을 불러 들어올 수 있다. 그리고 싱싱한 꽃, 생긴 꽃들이 식물이 배치되면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. 그리고 창문 베란다, 햇볕을 차단하는 삶으로 최대한 치우셔야 돼요. 집안이 어둡고 가라앉으면 기운이 빠지고 우울하잖아요. 우리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없어요. 침실은 은은한 조명 그리고 밝은 조명은 좋지 않아요. 금전운과 건강운이 좋지 않아, 밝으면. 그리고 침대를 비추는 거울 비추면 안 돼. 비추는 모습 별로 좋지 않아요. 좋은 기운을 뺐으니까. 화장실은 음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 빨간색 소품을 놔두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화장실에는? 네, 화장실에는. 그러면 우리 집에도 기운을 복 뜯을 수 있는 그림. 해바라기 그림, 잉어, 과일 등등의 풍경화 같으면 아주 좋겠고. 하지만 조성화 같은 안 좋은 그림. 그런 그림은 절대 금물입니다. 주방은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. 꽃과 식물. 물이 가깝게 있는 곳이니까.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. 되도록이면 정리, 정돈이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지만. 복이 들어올 수 있다. 다 들어온다, 좋게 한다. 이런 건 아니고요. 거기에 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이 된다.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더 정확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선생님께 전화를 한번 드려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우측 상단에 선생님 번호 있고요.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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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